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인더 김승훈이에요. 여러분들,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야구 관련 소식들 들으셨겠지만 이번 신인드래프트에서 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결국 지명 철회가 되긴 했는데 그 선수를 지명하게끔 만든 팀도 지금 네, 아마 오지기 욕을 좀 먹을 듯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 야구 선수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였던,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던 그 가해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아, 물론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영상의 막판에는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지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방송이긴 한데 이거 얘기하고 정말 피해자들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도 좀 자극적이 될 수 있어요. 영상 제목도 자극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PPT가 있고요. PPT가 준비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 성과만 따지는 학교 교육의 피해를 좀 약간 학교폭력 관점에서 좀 지적을 해보려는 차원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유의상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입시 등의 성적 위주 성과만 추구한 학교 교육의 피해를 돌아보는 컨텐츠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선수들을 좀 예시로 들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격 경시 현상이 좀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격 경시에 대한 좀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사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학생 선수들이 그 중에는 드래프트에 지명받지 못한 선수도 있고 아예 야구를 포기한 선수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의 상처에 입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나도 아직 물론 이제 그 상처를 완전하게 씻어내진 못했어요. 모르겠어. 혹시 중고나 초중고 시절에 나를 신체적 물리적으로 괴롭혔었던 아니면 욕을 하는 식으로 괴롭혔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영상을 언젠가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겠거든. 자 안우진 지금 키움 히어로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죠. 네 사진은 제가 안펐어요. 굳이 진짜 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얼굴을 보면 내가 오히려 더 내가 화가 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18년 그 줌플레이오프 중계할 때요. 진짜 안우진 보고 계속 빡쳤어요. 진짜 저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렇게 포스트시즌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감정이 뭔가 좀 진짜 빡 돌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안우진 진짜 막 좋은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1999년 8월 30일생이었고요. 서울 동작구 출신이에요. 강남초등학교 이수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투수 출신으로 오른손 투수인데 2018 영고지 우선 드래프트잖아요. 1차 지명은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히어로즈 지명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약간 좀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 뭐냐 아빠는 사회인 야구를 되게 즐겼다는 마니아라고 하고 엄마는 배구선수 출신이라고 하고 엄마가 배구선수 어떤 선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안우진이가 그 학교폭력 그 가해자 다보니 뭐 신상이 밝혀진 게 뭐 굳이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시절인 2014년에 이제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 이력이 있는데 뭐 그 수술을 극복을 하고 뭐 지금 프로 선수 지명을 받았죠. 네. 그래서 고3 때 2017년 시즌에 키가 193cm까지 컸대요. 그리고 최고 구속이 시속 156km까지 듣고자 내는 참 진짜 재능이 있어서는 최고예요. 9위는 최고인데 아직까지는 선발로서 그 한 경기 전체를 좀 크게 풀어가는 능력은 조금 그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걸로 그 인식이 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포스트 시즌 때 풀팬으로 나오니까 필승조에서는 무지하게 잘 넣었다는 음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 넥센 히어로즈가 엄청 붙잡았다 그래요. 넥센 히어로즈가 휘문고등학교 1년 선배인 이정우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이정우 선수가 설득을 했다 그래요. 이정우 선수가 우진아 그 메이저리그 가지 말고 히어로즈 와가지고 형이랑 같이 뛰자 음 약간 뭐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형이랑 같이 뛰자 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17년에 히어로즈가 설득한 이유가 있어요. 그 2016년에 그 2017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이 이정우 선수가 됐었죠. 근데 이때는요. 근데 이정우 선수가 투수가 아니고 타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연구를 했던 그 이제 서울연구팀이 세팀이 있죠. LG 트윈스 두산베어스 그 다음에 히어로즈 이 세팀이 매년 돌아가면서 1순위 지명권을 먼저 행사를 해요. 세팀이 세팀이 돌아가면서 먼저 지명권을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히어로즈가 그 2018년 그 2018 드래프트에서 히어로즈가 먼저 지명권이 있어가지고 그 안우진이를 딱 지명을 한거야. 그래서 서울연구 세팀은 원래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하위권 팀들은 아마 이건 나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하나이글스하고 롯데자이언츠가 그 지역 지명권을 안쓰고 전국 통합 지명권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통합 통합 지명권이 있으면요. 그 이제 강릉 출신도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원도 지역이 야구 불모지다 했는데 이번에 강릉의 고등학교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리고 수원 유신고등학교가 옛날에는 SK와이번스 연고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T위즈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최정선수하고 최양선수가 원래 유신고 출신이죠. 원래 수원 출신인데 지금 SK위즈 뛰고 있지만 KT위즈가 좀만 빨리 생겼으면 두 선수 모두 그치 KT가 고향이었겠죠. 뭐 어쨌든 몰라 최정선수하고 최양선수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팀 한번 옮기게 되면 그럼 이제 고향팀 가서 은퇴를 하겠지만 뭐 근데 이제 두 선수 다 SK에서 은퇴하겠죠. 어쨌든 해서 전국 통합 지명권을 한 장을 쓰든가 자기 지역 지명권을 한 장을 쓰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통합 지명권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좀 선수 자원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이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안우진 드래프트 지명 이후에 폭행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2017년 4월에 휘문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폭력사건이 있었다는게 8월에 폭로가 돼요. 이때 안우진이 후배한테 야 형이 메이저를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따 후배가 어 진짜 이 나는 나는 막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 윗학년에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난 그냥 형이라고 되게 편하게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막 나는 내 윗학년 막 몇몇 학생들 중에서 진짜 난 막 형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편하게 막 인사하고 지냈던 형들이 있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야구부에는 똥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배는 선배님 선배님 그 국내에 그 1차진명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좋은 팀 가서 기량 닦고 포스팅 시스템으로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현진 선수 의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실제로 지금 SK와이번스에 있는 정영일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엄청나게 혹사를 했어요. 광주 출신인데 그래서 LA에인저스 계약을 했었는데 토미 선수들을 받고 방출되고 독립 리그 떠돌다가 SK 지명받고 군대 갔다 온 케이스예요. 정영일 선수는 뭐 어쨌든 근데 이거에 이제 안우진이가 빡친 거야. 안우진이가 빡쳐가지고 야구공으로 머리를 그냥 꿀밤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후배는 아니에요. 저는 안우진 선배한테 야구 방망이로 맞았어요. 하고 주장을 방망이로 맞았어요. 야구공을 쳐야 될 방망이로 네 사람을 쳐?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제보가 된 거야. 심각한 부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원래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대충 진행된 거야. 근데 이 사건이 8월에 폭로가 되면서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다시 실시해요. 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2017년 9월 17일 제2차 학폭위가 개최가 돼요. 자,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단이 파견이 됐는데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너무 폭력행위가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무많을 수 없다. 이런 명백한 폭력행위가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사실 좀 이거는 징계와 관련해서 좀 서로 좀 떠넘기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자, 일단은 히어로즈는 안우진이랑 계약을 발표를 했어요. 예정대로. 그러니까 1차 지명을 하면요. 조금 천천히 협상을 할 수 일단은 그 선수하고 우선 협상권을 가지는 거야. 근데 보통 KBO 리그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1차 지명했던 선수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 1차 지명한 선수들의 경우는요.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 다른 신인 선수들에 비해서 계약 조건이 진짜 좋아요. 1차 지명을 할 정도의 자원은. 계약 조건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6억 원에 발표를 했죠. 히어로즈 역사상 그때까지 계약 조건이 제일 좋았어. 이정우 선수보다 좋았어. 그랬는데 대한야구 소프트보이 협회에서 하는 말은 신문고등학교 하고 서울교육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명확한 결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줄 수가 없다. 얘네가 고등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선을 결정해줘야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 게 나왔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대한야구 소프트보이 협회 현재 협회장이 금흥용 협회장인데 협회에서 징계를 하더라도요. 이게 KBO 리그 선수한테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요. 물론 KBO 리그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가 야구 소프트보이 협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KBO 리그 영향이 가요. 왜냐면 KBO 리그 현역 선수인데 징계를 받을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KBO 리그 에서 추가 징계를 해야 돼요. 상벌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우진이가 지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거야. 그래서 KBO 리그 에서는 우리는 책임 없어 약간 이런 식 된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 하고 관리는요. 야구 소프트 골 협회 왜냐면요. 야구 소프트보이 협회 가 대한체육회 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는 거예요. 국가대표 관리 대한체육회 가 허가가 있어야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 소프트 보 협회 에서 2017년 11일 21일 자격 정지 3년 중징계를 때려요. 대한체육회 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과 관련된 제5조 사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뭐냐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 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 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발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이시죠. 그래서 자격 정지 징계 가 징계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선발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야구 소프트북 협회 에서 자격 정지 징계 가 가료되는 기간 동안에는 군경 팀 에 지원할 수도 없어요. 군경 팀 어차피 경찰청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 야구단 해체가 됐죠. 그렇고 경찰청 야구단 해체됐고 상무 피닉스 한 팀 남았죠. 상무 피닉스 에도 지원할 수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자 그리고 여기에 다만 3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국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 연구 실격 이에요. 자 국가대표 연구 실격 이다 하면 이제 안우진은 올림픽이다 아시안 게임의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가 없어요. 자 현재 스포츠 선수가 경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한정 돼 있죠. 그중 한가지 방법이 메달 인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아시안게임은 우승만 적용돼요. 병영 혜택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거나 올림픽에서 최소 색깔과 관련 없이 메달을 획득할 경우 병영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대표 연구 실격 징계가 나온 이상 안우진은 다른 야구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받는 병영 혜택을 자기는 못 받는 거야. 응 그래서 선배인 이정훈 선수는 이미 2018년에 아시안게임이 선발돼가지고 네 이미 2018년에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 선발돼가지고 거기서 금메달 따서 병영 혜택을 받았는데 안우진은 여기 선발못됐어요. 2018년에 그래서 안우진은 여기 선발못돼서 네 국가대표 못댔어요. 자 그런데요 아마추어 징계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KBO 리그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그런데요 자 KBO 리그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되겠지만요 KBO 리그 팀에 입단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협회에 징계가 나온 이상 KBO 리그가 뭐 별도로 징계할 명분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좀 참 이게 뭐한 입장이 된 거야 KBO 리그 사무국에서는 그래서 그 2018년 1월 10일 KBO 리그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는 해요. 왜냐하면 신인 오리엔테이션이 1월에 열리는 이유는요 12월하고 1월이 비활동기간이에요. 비활동기간이기 때문에 팀 단위의 훈련이 열리지 않아요. 선수들이 개인훈련을 하고 싶으면 그 자기가 그 뭐냐 음 자기가 사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는 허용이 돼요. 사비로 훈련을 해야 돼요. 음 어쨌든 그 이 기간에 이제 신인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에 가잖아요. 스프링 캠프에 가는데 이때 이제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이때 가요. 그래서 보통 이 신인 오리엔테이션 합동교육대 구정방지교육 구정행위방지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승엽 해설위원도 이승엽 홍보대사죠. KPO리그 이승엽 홍보대사도 그 구정방지교육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아마 2017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은퇴시즌을 앞두고 이승엽 이승엽 해설위원이 홍보대사가 구정방지교육을 했어요. 그때 이승엽 홍보대사가 내려가고 나서 바로 올라왔던 또 다른 교육 강사가 박현준씨였어요. 그 LG트윈스 전 특수 알죠. 박현준 근데 박현준씨는 이승엽 이승엽 홍보대사처럼 뭔가 그런 뭔가 많이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몰라 박찬호씨 박찬호 그 카드리스 특별 고문이 나왔으면 박찬호씨가 나왔으면 박찬호씨는 아주 그냥 투머치 토커 네 였겠지만 근데 이제 박찬호씨가 나와가지고 박찬호씨는 네 별도로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 자기가 승부조작에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거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후배 여러분들 후배님들 나같이 되지 마세요 하고 내려갔다 그래요. 왜냐면 박찬호씨는 자기가 살아있는 교보재거든. 자기만큼 확실한 교보재가 없거든. 네. 자기 자신이 훌륭한 그 교육 사례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할 말 있었겠어요. 분위기 되게 숙연해지고 그래서 제발 자기점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KBO 리그하고 협정을 맺은 리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멕시칸 리그에 가있다 그래요. 연구 제명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안우진이 아무래도 신인 오디엔테이션 때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주목을 바르니까 인터뷰를 했겠죠. 그 그냥 정말 그 거듭 사과 인사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좋지 않은 여론 안다. 모두 감수할 것이다. 야구 잘하겠다. 야구로 보답하겠다. 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지게 요구 먹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안우진이 대한체육회에 다가 이 징계와 관련해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물론 이 재심 청구 결과는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어요. 영구 박탈됐고 그 이제 상무피닉스 지원을 이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고 자격 정지 3년 기간 동안에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상무피닉스에 지원 못해요. 그냥 현역이 돼야 돼. 응. 그래서 상무피닉스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국가대표 영구 제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탈락 1순위예요. 응. 사실상의 탈락 1순위 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래요. 응. 사실상 탈락 1순위야. 응. 참 그래요. 응. 그래서 히어로즈는 아노진에 대해서 자체 징계를 해요. 자체 징계를 이제 자체 징계 내용이 뭐냐면 그 50경기 출전 금지 징계가 나와요. 50경기 출전 금지 그래서 1군경기 및 뼈차스 1군 경기 출전이 모두 금지가 되고요. 응. 그래서 그 2018 시즌 스프링 캠프도 팀에서 자체적으로 참가 금지 징계를 했어요. 50경기 출전 금지와 더불어서 왜냐하면 징계가 내려져 있으니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 데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숙의 의미로 원래는 출퇴근 훈련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히어로즈 팀은요. 그 저때는 아마 2018년에는 연고 그 퓨처스 팀의 연고지가 화성에 있었을 거예요. 화성 히어로즈 그랬다가 이제 2019년에 그 창원이 새로운 야구장이 개장이 되면서 그 뭐냐 다이노스 퓨처스 팀이 뭐냐 저기 창원으로 내려갔죠. 옆에 마산 마산 야구장 쓰죠. 그래가지고 그 50경기 기간 동안 출퇴근 없이 2군 화성 숙소에서 합숙을 했다 그래요. 합숙은 하는데 정규경기 출전은 못 나가고 이제 연습 훈련밖에 못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숙소에서 자숙했다 하고 근데 문제는 1군 팀의 50경기 카운트가 끝나자마자 안우진은 추가 자숙 기간이 없이 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18년 시즌이 끝나고 그 장정석 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구로 잘한다고 안우진은 과거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그래도 계속 반성하고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거라 믿는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줌플레이오프에서요. 그때 2018 줌플레이오프 성적만 따졌을 때 두 경기 구원등판 해가지고 두 경기 모두 구원승을 했어요. 음 두 경기 모두 구원승을 했는데 줌플레이오프 4차전 때 자기가 혼자 경기를 다 끝낸 거야. 근데 당시 이때는 2018년에 그 당시 넥센히어로즈가 얼마나 욕을 먹었냐면요. 그때 이제 그 포수하고 그 아마 조상우 선수가 그 이제 다른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엔트리에서 뺐죠. 그래서 이제 조상우 선수는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갔는데 결국 조상우 선수는 이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돼가지고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근데 팀 전력에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팀 자체 징계는 받았어요. 응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그 기간 동안 안우진이 이제 필승조에서 커버를 했는데 그 줌플레이오프에서 무지막지한 9위를 선보이면서 하나의 글스 타선을 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리즈 암브이 패는 못했지. 음 어쨌든 시리즈 MVP는 못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참 나도 그날 그때 줌플레이오프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요. 하 진짜 왜 저런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왜 후배를 때렸을까 진짜 나 그 생각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커리어 내내 꼬리표가 붙어 다닐 거예요. 참 이게 기량은 좋은 선수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우진은 충분히 그런 기본적인 기량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기량을 이제 선발투수로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직 그게 좀 미숙해서 불편해 있는 건데 참 이게 그래요. 재능은 좋은데 참 근데 이제 만약에 롱런을 실패하게 되면 그 무엇이냐 불명의 은퇴를 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안우진이가 비시즌 때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각종 팬서비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요 지명받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삶은 과연 이들은 보호받고 있을까 자 나중에 후속 뉴스가 나왔어요. 2019년 8월 26일 2020 시니드래프트가 끝났는데 한때 중학교 최대 유망주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선수였는데 그 폭력 피해를 입고 전학을 간 다음 기량 그 학교에서 기량이 회복되는 거에 실패하는 바람에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음이 늘어났다. 아마 휘몽고에서 전학을 갔겠죠. 전학을 갔고 이제 2년 뒤 고3이 돼가지고 신인 드래프트 나왔는데 지명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몰라 아마 지명을 못 받고 대학을 갔는지 아니면 그 대학 입시에서도 야구보에 못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시 가해자 이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가 해당 프로구단의 역대 신인 최고기학금을 받고 데뷔한 뒤 포스트 시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3년의 자격 정지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로 어려움 없이 뛰고 있음이 언급이 된 거예요. 보나마나 안우진이겠지 안우진이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우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까지 끊고 이어서 바로 김유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김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2년 1월 1일생 월드컵은 봤네? 음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 출신이고요. 그래서 김해시 삼성초등학교 출신 내동중학교를 거쳐서 김해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투수 출신이고 음 오른손 투수고 2020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최우수 투수상을 수상함과 더불어 김해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하는 대회에 기여를 했다고 해요. 기여는 했어.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24일 2021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을 NC 다이노스로부터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3일 지나서 4일만에 그 드래프트 지명이 철회가 됐어요. 자 철회된 이유 중학교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8월 24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엔시 다이노스 SNS 페이지에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지명 직후 그 SNS에 올렸던 지명관련 게시글을 급하게 삭제를 했어요. 이미지 셋 그 딱 가리려고 자 그랬는데요. 피해 학생 학부모가 여기서 고발을 하죠. 내동중학교 시절 청소년 대표팀 이력도 있었던 피해자라고 하네요. 청소년 대표팀 상비군 이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인해서 결국 그 야구를 포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김유성이 부모가 그 이제 내동중학교 시절 그 피해자한테 협박을 했었다 그래요. 막 아빠가 술 먹고 협박했었나봐 술 먹고 전화해서 협박했었나봐 미쳤지 자 그리고 2020년 8월 11일에 이미 피해 학생 학부모가 그 다이노스 구단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그 다이노스 토크라고 해가지고 다톡 이라고 게시판이 있나봐요. 근데 이미 제보가 됐었는데 그 게시글을 아마 NC 다이노스 구단 관계자들 못 읽었나봐 응 그리고 8월 24일 신인 드래프트 때 김유성이가 지명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가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날 밤 그날 오후에 이제 NC 다이노스 SNS 페이지가 털린 거예요. 이제 구단이 해명을 했어요. 지명 전까지 폭력 사실은 몰랐다. 김유성 선수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는 이미 정과가 있는 애를 어? 우리 우리가 잘 키우겠다 하면서 안고 가겠다. 응 약간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동욱 감독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죠. 김유성이가 호배 선수와 잘 화해하기를 바란다. 자 이래서 그 2020년 8월 27일 김유성 의 부모의 태도하고 그 구단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피의자의 학부모가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글을 올려가지고 김유성 그리고 그의 부모 그리고 NC 다이노스 모두를 저주한다. 약간 이런 발언을 남겼어요. 답답하죠. 피해자의 입장이 대보면 나도 피해자였고 자 그래서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1차 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지명 철회가 되는 사건이 발표 일어나요. 자 2020년 8월 27일 오후 결국 NC 다이노스는 김유성에 대한 1차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자 KBO 리그 38년 역사상 1차 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지명 철회된 게 역대 최초예요. 근데 이게 뭐 더 좋은 뭐 메이저리그 팀하고 계약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명이 철회가 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좋은 쪽으로 왜 그러냐면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선수는요. 1차 지명 대상 선수로 등록을 안해요. 그리고 뭐냐 그 해외파 선수들은 그 트라이아웃을 거쳐가지고 뭐냐 2차 지명을 나오죠. 2차 지명을 나오는데 2차 지명 때 나올 수 해외 출신 연고지 지명 못 받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선수들은 해외 팀과의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드래프트 신청 선가 신청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2차 지명 선수들의 경우는요. 협상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하면 보통 대학에 진학하면서 지명 철회가 될 수는 있어요. 지명 철회, 미계약 선수 이렇게 될 수 물론 그런 선수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보통 2차 지명 선수들이 계약을 안하고 대학에 가는 일인가 구단에서 제시한 계약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보다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겠다. 해서 보통 이제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죠. 그런데요. 여기서 김유성 지명 교섭 실패 선수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1차 지명 아직 남아있잖아요. 전국 통합 지명권 지금 하나이글스하고 롯데자이언츠가 전국 통합 지명권이 남아있는데 이 행사가 아니에요. 김유성 그 하나하고 롯데가 김유성을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인드래프트 2차 지명에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까발려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데 과연 김유성을 지명할 구단이 나올까요? 이미 이렇게 까발려진 이상 구단이 김유성이 지목하면 그냥 육바지가 되는 거야. 팬들한테 육바지가 되고 혐의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명을 하긴 안하지 이거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요 루크 하임리 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 루크 하임리 는요 되게 좋은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청소년 시절 때 조카 한테 성추행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범죄 잖아요. 범죄 이력이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결국 서른팀 중에 아무도 지명을 안했어요. 마지막 라운드 아무도 지명을 안했고 대만 구단으로 이제 라미고 몽키스 라미고 몽키스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라미고 몽키스 에서도 계약 안하겠다 계약을 파기 했어요. 그래서 이 루크 하임리 지금 내가 알기로 멕시칸 리그 가고 서 뛰고 있다고 멕시코 가서 멕시코 가서 뛰고 있다고 아마 루크 하임이 나중에 KBO 리그 오지 말라 그래 오더라도 아마 이런 사실 까발려져 있으면 아마 계약 안 할걸요 몰라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KBO 리그 팀들은요 그런 그 징계 이력 있다고 해도 그런 안좋은 이력 있다고 해도 야구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계약하는 팀들 많잖아요 참 씁쓸하죠 자 성적이 좋은 애가 이거하고 별개로 징계위원회의 주관이 있어요 그 주관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적 좋으면요 징계논이 막 연기된 사례가 있어요 그 안우진이 안우진이 같은 경우는 그 1학기 때 징계논이 대충했던 이유가 이 트래프트 때문이잖아 근데 그 진짜요 내가 고3 때 이런 것까지 겪어봤어요 고3 때 내가 학교폭력 시달리면서 정말 막 내가 막 울면서 막 교실에 뛰쳐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 성적이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한 명이라도 대학을 더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봐 그래가지고 담임이 담임이 나를 따로 불러가지고 진짜 설득을 하더라고 그 나를 그냥 그 몇 시간 동안 집에 안 보내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그 좀 봐주자 생활기록부에 빨간줄이 적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거 적히는 거 싫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그 징계 이런 게 있으면요 사실 담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네 참 그 진짜 솜방망이 처벌 이었어요 진짜 그 진짜 그냥 그 초중고 통틀어서요 학생과 가서 수업까지 빠지면서 처벌받은 학생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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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 이후에요 사실 목요 내가 진짜 졸업한 다음에요 그 초중고 목요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진짜 방문 안 했어 내가 내가 왜 방문을 안 했었냐면 진짜 그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까봐 심지어 나 중고등학교 때 나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던 애 중에서요 한 명이 대학을 같은 대학 같은 과까지 쫓아왔어요 같은 과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는 나군으로 합격했는데 걔가 다군에서 추가 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여간 내가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다른 몇몇 친구들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어 나 이런적 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만 듣고 뭐 그랬어요 뭐 그랬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저항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저항한 적이 있어요 뭐 좀 뭐 갖고 있는 물건 약간 그 내 호신용 무기로 해서라도 나도 내가 저항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정당방위잖아 근데 복으로 썼다는 이유로 나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당방위로 커버가 돼버려가지고 정작 부상은 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부상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 부상 당한 것 때문에 진짜 내가 그렇게 부상 나는 그렇게 부상까지 당하면서도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당방위로 퉁 퉁 쳐지게 돼가지고 진짜 걔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그런 괴롭힘으로 인해서 후유증에 시달려서 진로에 영향까지 미치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진짜 나는 정말 대학 가서 진짜 그냥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진짜 편하게 다니고 싶었다 근데 걔가 같은 과까지 오와서 걔가 집행부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과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친해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나는 남자 동기들보다 여자 동기들하고 더 친했고요 여자 그 나중에 후배들은요 걔하고 집행부 활동 4학년 때 집행부 활동 같이 하면서 오히려 걔하고 친해져 버리면서 오히려 나를 외면한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 답사 가지 마세요 하면서 하여간 그래서 내가 집행부하고 완전 대판 빡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4학년 2학기 때 그 답사 가지 마 답사 내가 안 갔어요 내가 빡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그 과 사람들 뭐 연락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그냥 나를 따르는 그냥 몇몇 후배들하고 SNS로만 조금 그냥 교류를 하는 거 정도이지 그냥 내가 그 좀 내가 내가 먼저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쪽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고서는 사실 내가 동대학원을 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인해서 동대학원 진학을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동대학원이었으면 아마 선생님은 받아주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내가 다른 학교 대학원을 도전한다고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는 대학원도 못 가고 장학금도 못 받고 첫 직장에서 그냥 시달리기만 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냥 직장에서도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나왔어요 학교 학교 참고 다닌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직장을 그렇게 참고 다니라고 안 참지 그래가지고 나는 결국 이제 첫 직장도 그만두고 그 이후로 계속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방송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인터넷 방송의 세계로 들어왔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세계로 들어왔고 그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컨텐츠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컨텐츠로 남겨놓고 싶었고 모르겠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여태까지 졸업 이후에 모교를 한 번도 방문하지 그 안았던 이유 중 하나가요 아직도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걔네들하고 그 자식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내가 진짜 나하고 친했던 몇 몇 애들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모교회 교사로 재직 중인 그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 때 선생님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 때 선생님은 아닌데 그 모교회 재직 중인 교사를 이제 자기 1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인사는 했었어 근데 그나마 그때 다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애들은 아무도 방문 안 했어요 애들은 아무도 방문 안 해가지고 다행히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나마 난 그건 다행이다 싶었어요 몰라 그때 인사드렸던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하죠 한 번도 방문 안 했던 방문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나는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일을 안 키우고 그 징계로 안 넘기고 넘기려고 한 거잖아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 이후에 모교 방문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가 세상에서 마주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 댓글 달겠지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댓글은 지워버릴 것 같아 캡처만 해놓고 지울 것 같아 아직도 나는 걔네들 그냥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동문회 이런 것도 내가 가입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렇긴 한다 좀 갓 그 뭐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부대 가족들이 우리 동네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냥 가끔 인사만 하지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진 않아요 난 뭐 그래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제 저 지금 감정 통제하느라 되게 좀 애 먹고 있거든요 감정 통제하기 지금 좀 힘든데 일단은 네 오늘은 좀 좀 제가 좀 진정 좀 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조금 몰라 방송을 좀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제가 방송 진행을 다른 거 하다가 오늘 4시에 김광현 선수 선발 경기 그리고 7시 7시 반 아직 안 그때쯤에 이현진 선수 선발 경기 연속 중계를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처럼 학교폭력 피해를 겪으셨던 분들 뭐 저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목요일 한 번 또 방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 어떻게 그래도 지금 인터넷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긴 한데 살아있어요 힘내시 좀 저랑 같이 힘내시고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그런 괴롭힘에 동참을 했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꼭 찾아가지고 사과하세요 물론 용서를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긴 한데 사과는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기다려주세요 p 한글자막 by 한효정